달집 태우기 시의 김정윤 낭송 박영애 춤을 춘다 머리채를 풀어 해치고 미친 듯 몸을 흔들며 춤추는 여인 바람이 불 때마다 허리를 뒤틀며 날아올라 해묵은 애군을 태운다 진한 솔량을 뿌리며 춤추는 여인의 몸속으로 뛰어든 사악한 악기들이 타는 불꽃에 몸부림치며 도해낸 검은 연기가 긴 꼬리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아간다 월, 월,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벽사 진경 사악한 애군들이 쫓겨가고 희망찬 새해의 날이 밝아온다 날이 밝아온다 날씨가 잘 지났다